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홍대입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AIA 런더풀 페스티벌이 오전 9시부터 펼쳐지는데 제가 똑같은 시간에 홍대 입구에서 윤영빈의 미니 런더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지금 이곳은 이미 수만여 명의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빈틈이 안 보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서 런더풀 페스티벌을 좀 알리기도 하고 참여도 독려를 하고 그냥 참여만 독려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함께 좀 걸어가면서 저희가 선물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어 이른 아침에 이곳 홍대에 어쩐 일이세요? 친구들 놀러와서요. 네. 브런치 카페 가려고요. 아 브런치. 저 오늘 좀 어때요? 의상이 좀 멋있지 않나요? 머리가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다고요? 네 좋으세요. 저 멋있게 한 건데요. 제가 왜 넣었냐면 오늘 런더풀 페스티벌입니다. 네? 런더풀 페스티벌. 뛰고 뭐 그러는 거예요? 뛰고 달리고 좋은 일 하고. 네 좋으라고요? 네. 어 나 그거 안 해. 아니 오늘은 아니고 저희가 6월 1일 날에 한강 뚝성공원에서 런더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날 함께 걷고 뛰어주시면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시고 뛰어주시는 만큼 의족을 전달을 해드린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남한테 뭐 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지금 정을. 저한테 정을 나눠주셨어요. 정을. 오늘 저랑 함께 이 근처에 이제 윤영빈 소극장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개그 공연장이 있어요. 함께 걸어주시면 개그 공연을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가능하세요? 네. 갈까요? 지금 저 일행 몇 분 계세요? 지금 난리 났다고 여기 막 한 3만 명 있다고. 예 3만 명 있다고.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뭐 부산 아이가! 제가 부산 명예시민이에요. 오. 네. 저희가 지금 이 런더블 페스티벌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다양한 공연.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 어떤 선물 나가는 줄 알아요? 패피들만 입는다는. 요겁니다. 지금 이 안에 휴대폰 들어가고. 요거 하고 담배를. 담배를. 친구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저 일행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걸읍시다. 예. 그럼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콘서트도 보고. 볼빨간 사춘기? 예. 볼빨간 사춘기 우리 AIA 런더 페스티벌 나오지 않나? 이거? 진짜요? 또 누구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저 윤영빈. 윤영빈? 여기 아무튼 아주 유명하고 재밌는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세요. 6월 1일 날 어떻게 한 번 더 올라올 생각이 있어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좋은 취지의 페스티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더풀. 안녕하세요. 이미 런더풀 페스티벌 참여하시려고 의상을 이렇게 가볍게. 오늘 홍대에 이른 시간인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윤영빈 소극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홍대의 명소 윤영빈 소극장. 이 런더풀 페스티벌. 그래서 6월 1일 날 어떻게 시간 되시나요? 창원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또 오실 거예요? 가시죠 같이 가시죠. 지금 제 뒤로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윤영빈의 미니 런더풀 페스티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아 니 하우 마. 쉬쉬. sorry. 아 아임 sorry. have a nice day. 2019년 6월 1일 뚝섬 한강 공원에서 펼쳐지는 오늘은 AIA 런더풀 페스티벌의 사전 버전이죠. 오늘 윤영빈의 미니 런더풀 페스티벌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 한 4만여 분이 저희 지금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6월 1일 날은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에 동참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런더풀 페스티벌 화이팅!